정말 신기해 이 VIDEO 아 빨리 빨리 lonely 빨리 빨리! 빨리 빨리 됐어요 빨리 됐어요 야 자전거 버리뻔했네 아 진짜 아 진짜 화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야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 뭐 시간이 남아서 오네 죽을 맛이야 아니 성산대위 느낌이 얼마 걸렸어? 5시에 나왔어 5시에 5시에? 2시간 채 안 걸린 거지 그래도 왔네 그니까 다음엔 저기 6시에 출발하려고? 대박이야 방송 얼마나 그래 가까이서 웃은 거 같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일단은 제 자신에게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고 뭔가 몸으로 해서 뿌듯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중간에 또 뭘 갈아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온전히 제 두 다리로만 온 거라 자신감도 생기고 제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도 생기고 오우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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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프닝 없이 노래 틀면 안 돼? 바람에 왜 우리 안 서 있으면 안 돼? 상남자 냄새 상남자 냄새 보관하다고 무리상함 도착 동원리 방송 1분전 올리자 드레벌 지금 이른만